으아하 으아하 스폰지 하나씩 보자 스폰지 이게 누구야? 집게선장 집게선장하고 이거 뭐야? 집..배 배지 옛날에 그 저기 저기 뭐야 바다에 돈 잡으러 떠날 때 나왔던 거잖아 응 그치 그거 있고 이건 뭐야 얘는 누구야? 징징이 징징이랑 몰라 소트네 이거 뭐 나 숨짓도 모르겠다 자 이건 누구야? 어..뚱이 뚱이! 이거 뭐야? 개살보거고 자동차 개살보거 자동차 개살보거 자동차 이건 누구야? 힝힝이 뭐? 아아 스폰지밥이고 얘가 힝힝이기 스폰지밥하고 오토바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 세일지가 있는데 어..우리가 못 산게 뭐지? 어?이게 이거 못 샀네? 스폰지밥이 운동하는거? 이거 어 이것도 없어? 지금 우리 몇 개 산거야? 네 개 샀잖아 네 개 샀는데 네 개 샀는데 그렇게 밖에 없어 자 그리고 또 들어있는게 이거 뭐야 이거 뭐게? 뭐야 이번에 그 미니피규어가 숨겨져 있는거야 어후 오늘 딱하나 오늘 딱하나봐 딱하나봐? 알아서 좀 이따가 자 저거 있구요 히야앙 자 이거는 어 레고 스토리지 해가지고 내 미니피규어 보관하는데 미니피규어 드릴거고 자 이거는 3분밖에 안남았어 어 어린왕자 어 미니피규어인데 빨리 찍어야 돼 자 이번에 저거 레고에서 나온게 아니구요 메가 블로그에서 나온 제품이니까 일단 3개 스페지를 쓰니까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닭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뭘요?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뇽이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에에에에에에에 삼춤 뭐 좀 빨리 치고 이거 해 알았어 이렇게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